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탁석에서 제가 몸을 정확하게 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괜찮습니다. 자, 대표님 딱딱 박수 한 번 보내시고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모든 선수들이 최선을 다해주고 있지만 우리 주심을 쓴 선수가 특히 또 우리 후배분들도 잘 챙겨주시면서 중심을 잘 담아주고 있는 것 같은 다른 선수들도 함께 올 시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. 시즌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심 선수의 올 시즌 목표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나가실까요? 일단은 뭐 또 백급에 호승하는 게 저희가 최고의 목표입니다.